안녕하세요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MCC입니다 영상 시작이 앞에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하는 것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저희 고객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서 자랑하려고 하는데요 MCC를 통해 터키 시민권을 준비하고 계신 두 분의 고객이 무려 동시에 인비테이션 데터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약 9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요 두 분 모두 저희를 믿고 기다려주셔서 예상외로 빠른 승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전 세계의 이민국의 이민 행정 업무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터키는 그나마 양반이고 일부 국가들은 이민 업무 자체가 아예 중단된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곳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지금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드실 것입니다 지켜보고 있는 저희도 아예 이민국을 폭파시키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이런 우울한 분위기 와중에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의 승인 소식을 전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짜잔! 바로 이 서류가 터키 시민권 신청 후 승인을 받게 되면 수령하게 될 인비테이션 레터인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성공이민 MCC가 유일하게 터키 시민권 승인 건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객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확실하게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강남에 위치한 MCC 방문해 주시면 눈앞에서 바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터키 시민권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저희 성공이민 MCC가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하나, 외곽 지역의 부동산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민권을 위한 투자라 하여도 가치가 없다면 무슨 오겠죠? 저희는 이스탄불 중심의 부동산만 판매하고 있으며 부동산 구매 의사가 확실한 분 또는 시민권 진행 의사가 분명하신 분들에 한해서 현지 부동산 업체를 직접적으로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둘, 압도적인 실적 터키 시민권 업무는 대사관과의 유관 업무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현재까지 성공이민 MCC를 제외한 그 어떤 국내 업체도 터키 시민권을 신규로 취득한 업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처럼 풍부한 경험과 꼼꼼하고 정직한 컨설팅으로 저희 성공이민 MCC는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터키 시민권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MCC 대표번호 02555-6155 혹은 네이버에서 성공이민을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